좋아요, 구독 아까 말씀드린 강연회 때 어떤 거가 여러분들이 듣는 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이게 내일 연속성화상에 이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이거 말고 나머지 유익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까지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고 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럼 해외 선물을 우리가 2024년에 한 번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우리가 재테크로서 재래 한번 해보자는 오늘 취재해서 이 강의를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들이 있어요. 기초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년 과정을 다 맞춰서 대학교를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옆집에 있는 개똥이가 얼마 벌었더니 나도 벌 수 있겠다. 그런 착각에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초를 모르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가 끝나고 나서 기초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뭔가 우리가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일단 내일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거 우리가 일단 기초로 알아야 되느냐가 문제 되겠죠. 그러면 왕초보 입장에서 초보자분들이 여기 상당히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입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저는 입문자로 말씀을 드리는데 필수로 우리가 해야 될 숙지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향을 알아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시향을 뭐를 알아야 되냐. 세 가지만 우리가 아시면 돼요. 빅스라는 거. 시카고 공포지수라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공포스럽냐, 공포스럽지 않느냐. 그게 바로 빅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지금 하드슈은 금리죠. 누가 완산을 다 제쳐놓은 거. 금리를 내리냐 올리느냐가 계속 거기서 서랑설레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빨리 내린다. 그다음에 연준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거. 상당히 이슈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금리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여러 가지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매번 나왔어요. 제가 골드할 때 말씀드리죠. 골드하고도 밀접한 제일 관계가 많고요. 그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지수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기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 차트라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 차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뭐예요. 캔들하고 이동평균서만 아시면 돼요. 딴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증권사의 차트를 딱 켜보면 이동평균서 캔들 거래량만 띄우죠. 자, 그거 가지고 전 세계 메이저 1%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나도 간단해야 되고 심플해야 돼요. 왜? 순간순간으로 클릭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차트 안에 이것저것 보조지표는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순간순간 빨리 결정을 내야 되는데 결정 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심플하게 차트를 세팅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또 기본 차트에서 교육을 또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왕처보가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넘을 수 있는 해에 선물은 산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점프업 과정이라고 했어요. 점프업 과정. 자, 일단은 1단계를 기본으로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과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과정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보조지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보조지표 무제히 많습니다.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쉽게 해서 전 세계 1% 메이저들이 쓰는 그 보조지표만 사용하면 되겠죠. 다른 건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꼭 사용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제일 좋은 어떤 마케팅 전략이다.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자, MACD, 그다음에 RSI.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조지표 거의 90%는 이해합니다. 왜? 보조지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에 따라서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만 변형이 있을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자, 모든 차트는 어떻습니까? 원웨이는 없습니다. 항상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정한 패턴들이 나와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파동하고 패턴을 알면 추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 11월달, 12월달 희한하게 원웨이장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자, 이럴 때 이제 추세, 파동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당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내 소신의 곡관의 곡식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과정, 아까 기본 차트 공부 다 했고 그 다음에 점프과정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기초과정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자, 이것도 제가 깔끔하게 핵심만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기초과정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원칙을. 자, 원칙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손실에 이제 제 방송 오늘 보는 순간 손실에 늪혀서 벗어나야 돼요. 자,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자, 여기 매매일지라는 걸 써야 되고요. 복귀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여기 샘플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이거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선물을 하잖아요. 자, 그럼 실패와 성공의 열쇠는 뭐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다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죠. 그런데 해외 선물만 하면 그런 걸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나리오 짜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또 장황하게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테이터에 그거는 노란 톡을 통해서 내일 강연해나 노란 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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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